나는 인생 실패자였다. 6개월 만에 퇴사한 첫 직장. 비자 문제로 합격 취소된 승무원. 대인기피증, 우울증. 침대에서 1년간 나오지 않았다. 그날은 잠깐 바람을 썰어 나갔고, 눈물이 났다. 흘리는 눈물이 창피해 달리기 시작했다. 달렸다. 그 다음 날도, 그 다음 날도. 그렇게 150번의 마라톤 완주를 끝냈다. 나는 꽤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사람. 달리기 전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. 대단한 시작은 없어. 시작이 대단한 거지. 프리.